안녕하세요 최종훈입니다. 도지코인 보유하신 분들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소식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가 오늘 또 한껏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머스크의 우주산업이죠. 달 탐사, 화성 탐사 이게 목적이라서 이 스페이스X 그리고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이 화성 간다, 달 간다 이런 밈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어제 발언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실제 음성으로 들을게요. 뭐라고 해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양의 도지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 중이다. 이 한마디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대놓고 알고서 장작을 넣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홀딩한다는, 보유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 강세였는데 여기에 불, 기름을 더 붓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 본인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회사, 즉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 이 발언이 암호화폐 트렌드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역할이다,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항상 이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더 큰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이 스페이스X, 우주탐사 프로젝트죠. AP통신 보도가 떴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에서 이 스타쉽, 그러니까 우주선 시험비행을 하는데 트럼프가 참관 예정입니다. 이 코인 대통령 트럼프가 지지하는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보유했다고 말을 하는 도지코인, 비트코인, 제가 허튼 소리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팩트만 말을 하고 있죠. 대놓고 띄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 띄운 거, 이 두 사람인 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 이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에 도지 가격이 이렇게 팡팡팡 뛰냐,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민코인이 왜 올라가냐? 다른 자산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공정한 시작, 사람들의 참여, 누구나 할 수 있고, 입소문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생기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갔다는 이유로 다시 인기가 생기고, 이렇게 속도가 붙으니까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대표적인 민코인, 도지나 시바인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그 이후 1년 뒤부터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거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온 관심이 민코인으로 이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4차 반감기 이후, 민코인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 모두가 당연히 알고,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건데, 200배, 300배 같은 폭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도 200배, 300배 이런 수익 나와서, 그 전에 못 벌어본 큰 돈 벌어보려고 하면, 관심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다 빠져있을 때, 이때 적금 붙는 것처럼 모아놔야 되는 건데, 지금 큰 돈도 필요 없어요. 매주 로또 살 돈으로만 사놔도, 민코인 폭등 나왔을 때, 수익 극대화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천만 원 있다고, 올인 들어간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비트코인 100배, 1000배 올랐는데, 실제로 100배, 1000배 수익 냈어요? 비트코인 100만 원에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1억 원 찍었을 때, 내가 100배 수익 내고, 빌딩 주인 됐을 것 같죠? 근데 볼게요. 이게 200만 원 됐어. 안 팔아요? 500만 원 됐어. 안 팔고 참아요? 천만 원 됐어. 이래도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팔걸? 나는 병신인가? 이 암호화폐, 내가 뭐 어디다 쓴다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천만 원을 찍었는데, 하나만 팔았어도 천만 원 버는데, 내가 이걸 못 팔고, 계속 떨어지네. 하락 추세네. 하고 불안해 하는데, 다시 천만 원 찍어요. 이때 무슨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죠. 근데 내가 파니까, 2천만 원, 4천만 원 가네. 8천만 원을 찍네.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이때 들어가죠.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또 4천만 원 되죠. 또 울면서 팔아요. 근데 또 8천 가구, 그리고 1억을 찍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버텨서 수익을 내요. 물타기 하다가 손해보거나, 코인은 100배 뛰었는데, 내 자산은 그대로, 아니면 마이너스. 벌었다는 사람 보면, 내 속만 쓰리죠. 그래서 장기로 갈 때는, 내가 오래 가져가도, 가져갈 수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그런 금액으로, 정말 마라톤 하듯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00배, 300배 간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민코인으로 벌었다고 하면, 저놈 저거 그냥 나보다 운이 좋아서, 잘 때려 맞춰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버티는 게 아니면, 절대 큰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민코인으로 벌기 전에는, 저도 본업하면서, 반은 재테크로, 반은 재미처럼, 이렇게 단타만 몇 년 쳤는데요. 그때 제 소원이, 그냥 억단위로 벌어보는 거였어요. 한 번.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계좌에 억단위, 찍어준 코인, 하던 일 적고, 코인 올인하게 해주네. 딱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민코인이에요. 제가 이걸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비밀 정보, 세력 정보, 이런 걸 접할 기회도 없고,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똑같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뭐 이거라도 따라해봐야겠다, 뭐라도 하자, 이런 생각에 코인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늘릴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누구나 아는 정보, 모두가 아는 그런 흔한 정보에도, 민코인에 투자하고, 확신을 갖고 버텼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씨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감기 지나갔죠. 그때는 3차 반감기였는데요. 전세계 관심, 그리고 전세계의 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비트코인이 개당 천만원, 딱 이거만 빼면, 상황, 패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코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타로만 조금씩만 하다가,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저도 민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런 정보를 보고, 해외 정보를 좀 더 찾아보고, 확인하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그런 판단 들어서, 확신을 하고, 그때 제가 4천만원, 거의 전부, 민코인에 다 넣은 거예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주니까, 지금 계좌에 있는 거, 대부분이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몸이 드시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이게 벌써 3년 넘은 건데,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이누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는 그때 4천만원 넣어서, 한 40억 정도 먹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민코인 했던 사람들, 다 한방에, 비슷하게 벌어간, 그런 황금기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시 2천대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런 확신을 하고, 또 들어간 거예요. 비트코인 위주로, 나눠서 다시 들어가서, 두번째 불린 게, 방금 모신 지금 계좌예요. 지금 그때 번 거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4차 반간기 거쳤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 찍는 불장, 올 거다, 패턴, 계속 반복된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거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 안 남은 거라서, 큰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4천이 아니라, 4백을 넣었으면, 지금 자산이,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럼 시드머니 지금, 잘해봐야 한 5억 굴리고 있겠죠? 아직도 하루 종일, 단타 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아는 거, 그리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때 3천만 원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났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눈으로 봤지만, 이제 알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쉽지가 않은 게, 인생인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시도할 엄두도 안 내시는 분들, 정말 넣고 싶은데, 넣을 돈이 없으신 분들, 많으신 거 저도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제가 1대1로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매일매일 정보 드려서, 이거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 성공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움드리려고, 영상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급등 나오는 거, 이제 보셨죠. 대표적으로 도지, 시바이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말하면, 몇 천 프로, 몇 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시장도 불장이다. 그러면, 이 시너지로, 최소 몇 만 프로, 그러니까 100배, 200배 간다, 확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두는, 언급하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도지란, 시바는 원래 유명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애들도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록이란 코인도, 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올라갔던 코인입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 이름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된다는 거, 하나만 미리 들으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이런 미친 수익, 같이 먹어 가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그냥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이 트롤 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 트롤에, 돈 넣은 사람들, 뭐 똑똑해서 넣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남들 따라서,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돈 넣은 거고, 그것만으로도, 27배, 290배, 이거 먹어 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로, 호재가 떳는데도, 꼴랑 6배 올라갔는데, 얘네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강기 막 지나갔죠. 이제 불장이 오면, 그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로 수만 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건데, 해외 기사에서도, 지금 이 코인이 언급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지금 가장 싸다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 찍는다, 이거 연말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때 여러분이, 정말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저 이렇게 목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조금씩 버는 것들, 절반 이상,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구독자님들도, 그냥 여유돈 생기는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 모아 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2024년, 이 코인 산 올해,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뀐 그 지점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대신에, 종목 훔쳐다가, 돈 받고 파는, 그 유류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 번 하고, 확인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가져가실 분, 제 번호입니다. 8257-2290, 여기로 문자, 나도, 이렇게 하나만 보내주세요. 절대, 어떤 금전의 대가나, 요구 하나도 없이, 무조건 문자만 보내시면, 그냥 드릴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좀 가져가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졌고, 출산율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도박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발걸음은, 선택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은이었습니다. 최정은이었습니다. 아멘